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도덕적 해이인데요. 역선택이 감추어진 사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사후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대리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본인 대리인 문제에서 대리인을 잘못 고용하는 것은 역선택의 예였지만 고용이 된 후에 본인은 잘 관심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냥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되는 거죠.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을 막상 가입을 했어요. 나 진짜 건강해요 라고 가입해놓고 그 이후에는 사고를 막 치는 거예요. 운전도 대충 하고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요.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죠. 저 진짜 안전하게 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파산 안 나요. 라고 주장해놓고 막상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고수익, 고위험의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죠. 면접 볼 때는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저 맨날 일찍 오고요. 매일 야근할 거고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뽑아주세요 해놓고 막상 입사 후에는 맨날 지각하고 일도 안 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전문 경영인의 대리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군가요? 이재용이라고 답하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을 포함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주인이죠. 어쨌든 이 주인이 한 명이 가지고 있든 백 명이 가지고 있든 이 주인이 대리인 CEO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CEO들이 주인을 위해서 이 주주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문 경영인의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의 한 예입니다. 주주와 경영인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경영인이 바라는 것과 주주가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주는 이윤을 무조건 극대화 시키고 싶어 하는데 경영인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기라던가 본인이 좀 더 오래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인이 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주주가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대리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지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 주주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크게는 주주는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하지만 경영인은 지금 당장의 실적,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기업의 안 좋은 행위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평가받는 지금 이 기간의 이익만을 더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인이 지금 당장은 잘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데 그걸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인 설계, 스톡 옵션을 제공한다던가 주가를 올려 너 단기 실적 하려고 하지 말고 주가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줄게 목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대리인도 주주로 만들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도록 만들거나 회계 검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지금 CEO가 헛은 짓 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해서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꼭 이 주인 대리인, 주주와 CEO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원 마찬가지죠. 잘 뽑아놨더니 국회의원들이 막상 뽑히고는 공약 하나도 안 지켜요. 주인 대리인 문제에 도덕적 해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정말 일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 의뢰했더니 그 다음부터 대충대충해요. 도덕적 해의의 한 예라고 할 수도 있죠. 사장과 종업업 마찬가지고요. 환자, 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선택과 비교해서 도덕적 해의의 특성 그리고 도덕적 해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